아까 그 집은 관리비 9만원 이었잖아요 여긴 관리비 6만원에 전기 가스 따로 와 근데 월세 더 못배요? 혹시? 못배요 천에 오십을 가장 희망하시고 그러니까 천에 오십인데 이천에 사십을 다 안해줄라는 집들이 거의 이런 사이즈에요 깔끔하고 넓이도 좀 나오는데 이천에 사십을 다 사십오까지는 해주겠다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고 여기는 그래도 사십까지 얘기를 했어요 3m 10 3m 10에 3m 22 방도 크네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위치도 구로디술역에서 넉넉히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? 얘는 못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뺄 수가 없고 앞에 창문도 앞에 건물이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네 이런 집 보증금은 500에서 1000 정도면 이런 집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보증금 더 올려서 월세 낮추는 거를 잘 안 해주려고 해서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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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